카카오가 골목상권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하자 주가는 급락세에서 벗어나 소폭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앞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14일 0.40% 내린 12만4천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5.2% 급락한 11만8천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골목상권 철수 발표 후에는 전날보다도 올랐습니다. 카카오는 골목상권 철수회에도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해 5년간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김범수 이사회의장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은 182만 3천주, 기관은 13만 5천주를 각각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195만 5천주를 팔았습니다. 카카오는 소액주주 비중이 62%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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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